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. 이 남성은 작년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돌려차기 등으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.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추가된 강간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. 이에 이 남성은 살인과 강간에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.